이걸 맞췄다고? 야, 이걸 맞췄어? 맞췄어? 이걸 맞췄어? 아니, 감기약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. 아, 그래. 원래는 플래시모비라고 쓰려고 그랬어. 너 쉽지 않아? 너가 경제로 갈래 아니면. 무슨? 형, 시사로 가는 거 어때요, 시사? 시사로 가는 거 어때요, 시사? 나 시사 자신 있어요. 시사 어때요? 경제 뭐? 버스요금?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건 뭐야. 고급스러운 걸로 이기고 싶어서 그래. 잠깐 시간 좀 줄래? 걸린 시간만큼 멋있는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. 방청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. 직관 처음이네요. 네. 직관 처음이네요. 좀 떨리지? 좀 익히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어떻게 여기 오신 거예요? 관광 왔어요. 관광 왔어요? 네? 이 집 잘한다. 이 집 잘한다. 이 집 잘한다. 이 집 재미나네. 한국말 잘하시는데. 네, 할머니가 한국뿐이십니다. 왜 이러니까, 왜 이러니까. 할머니. I from Philadelphia. 할머니가 한국뿐이십니다. 필라델피아. 아이씨, 철자를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. 영어, 영어. 영어. 영어 한 번 했으니까 이제 그만. 영어 문제 안 해, 형. 오케이. 오케이, 상시. 오케이, 상시. 수도음 이제. 아, 수도. 아, 수도? 아, 수도음 안 될 것 같은데. 인도, 인도, 수도. 인도, 인도, 수도. 인도, 수도. 인도, 수도. 영어로 안 써도 되잖아요. 어. 오. 나도 처음 알았어 인도 스토어. 야 이게 아니면 진짜 쪽인데 이거 진심. 하나. 앞으로 앞쪽으로. 하나 둘 셋. 어 아 아깝다. 비슷했네. 아깝다. 어 아 아깝다. 어 비슷했네. 오빠 이거 델리만주랑 상관없는 거지? 델리만주랑 상관없는 거지? 글쎄 뭐 기운을 따져보는 걸 수도 있지. 델리만주. 진짜 몰라서 물어봤어요. 진짜 몰라서 물어봤어요. 혹시 알아야 돼? 아니 제가 델리라고 섞이는. 델리라고 델리만주를 연균시키는 거는. 조용히. 델리만주를 연균시키는 거는. 조용히. 자 그러면은. 어 뭐가 자신 있어요. 세찬 씨는. 글쎄요 지금 자신감이 다 풀어졌는데. 자신감이 다 풀어졌는데. 시작부터 꼬였어요. 치킨 다음부터 꼬였어요. 뭐 아무래도 질 것 같아 내가. 아니야 내가 질 것 같아. 오케이.